스웨덴 두번째 경기입니다 모카님이랑 몇초 차이 나는지 안받네 따라잡아야되네 제일 중요한건 저는 흡수박이 든거 너프님은 미니곱브 아 이거 노란색도 망했다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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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 왜 다들 너무 조용해요 너무... 너무한거 아니야? 안돼! 사고났어 어...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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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. 와 가로도 하고 건너벌어지네 안돼 차이처가 더 벌어졌어 아 오케이 굿샷 우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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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두분은 왜 저래요? 나쁘잖아 굿샷 빨리 차려 지금 사드 오 굿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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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해 만족해 와 실수 없었어 실수 없었어 와 연습해야돼 연습해야돼 연습해 연습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2시간 했어요 2시간 의외의 모습인데요 아 2시간 했어 2시간 했어 와 아 모카님이랑 5초 이상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 경기 끝이 지났습니다 이 경기 끝이 지났습니다 1시간